미소가 계란을 한 판 사가지고 왔어 반찬을 무지 많이 해놓고 갔어 행복한 척이라도 할걸 그렇게 뜬금없어 걔가 여전히 웃는게 이쁘더라 우리집에도 왔었는데 내 얘기만 하다가 누나 얘기 들어보지도 못했네 근데 누나가 밥을 되게 잘하더라 생각만해도 미소가 나지 않냐? 이거 아직도 담배피고 술 먹나? 어디 정미소에 취직한거 아니야? 우리집에도 왔었는데 옷을 겹겹이 이렇게 레이어드를 했더라고 멋있었어 귀엽고 옛날 사진 보니까 울컥울컥하더라고 너무 귀여워 아니 그래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